아휴 물놀이나 해야겠다. 이거 감전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들어가도 돼? 감독님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? 마이크? 들어가도 돼요? 이거 들어가도 돼요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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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못 올라가. 나 여기도 못 올라가. 이런 바보 같은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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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좋다 여기. 언니 만고주스 먹으려면 돈 내야 된대요. 만고주스에 돈 내야 된다고? 그거 아까 우리랑도 시키라고 했는데 돈 내야 된다고. 야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야 야 벌써 들어가 있구나 아이고 아 아 이게 휴가지 이게 그거야 야 어떻게 짜지 않았는데 동시에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지 네, 망고 주스 주세요 와, 진짜 맛있다 너 돈 어디서 나서 먹는 거야? 제 전자산으로 먹는 거예요 오코인, 오코인 와, 진짜? 오코인으로 먹는 거야? 생으로? 야, 얘 플렉스네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러면 여기 있어 마사지 받고 있어 야, 전자산 마사지 받고 있어 전자산 마사지 받고 있어 전자산 마사지 받고 있어 와, 오 시원해 와, 진짜 시원하다 전자산 마사지 받고 있어 근데 제 마사지 받을 코인이 없을 텐데 제가 코인 어디에 주셨대요 어떻게? 누구 거 타러 갔나 보다 야, 나 모르겠다 aten자산 마사지ело 야, 정서인 내 코인 야, 정서인 내 코인 야, 그럼 three don't crowd 야이씨 야이씨 야 저게 인간이야? 야 야 야 어이씨 내 코인이 너 언제 와 미치겠네 너 왜 가져갔어 야 정말 근데 오빠 코인이 왜 이렇게 많아? 오빠 코인 진짜 많았어 11개 있었어 11개 야 어? 어? 진짜 대단하네